네 그 포르쉐 홈페이지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 한글로 번역 어떻게 하는지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선 이 크롬이랑 엣지에서는 한국어 번역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여기서 네이버 웨일을 다운받으세요. 브라우저 요거를 다운받으세요. 그럼 다운받으면은 이렇게 네이버 웨일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. 네이버 웨일에서 포르쉐를 들어가신 다음에 근데 요것도 방법을 알고 해줘야 돼요. 그냥은 안 돼요.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 하죠. 여기서 뭐 어쨌든 만들 차를 해놓고 여기에서 마우스 우측을 누르고 번역을 누르면 원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눌러보면은 안 돼요. 아무것도 변화가 없죠. 요럴때는 요기 링크를 요 링크를 컨트롤 시에서 아까 그 네이버 웨일 창에다가 컨트롤 부위에 이렇게 붙여 넣게 하세요. 그러면은 지금 아까랑 화면이 약간 다르죠. 옆에 뭐 요런게 생기고 아까 그 화면에서 바로 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. 요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을 누르고 번역을 누르면은 이렇게 위에 이렇게 떠요. 조그맣게 영어를 한국어로. 그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. 간단하죠. 그러니깐 말이요. 그렇죠. 그렇죠. 감사합니다.